탈모가 고민되는 게 아니라 탈모 경험한 사람들이 많죠 애기 놓고 나서 탈모가 많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머리 감을 때 그야말로 좀 버텼는지 모르지만 한 컵씩 빠진대요 이유가 피가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피가 오염돼서 모근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모근이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굶어 죽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바로 탈모의 원인은 너무 간단합니다 피가 오염됐다 피가 오염되는 원인은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피가 산성피가 되고 산성피가 되면 다시 혈전이 발생되고 혈전이 발생돼서 적혈과 여러 분자에 엉겨붙으면 모세혈관을 막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임신 기간 동안에 잘못 처리해서 특히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증까지 있는 데다가 너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이 사람은 조금만 줘도 크게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스트레스를 주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항상 그 증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면 독이 발생되고 가스와 함께 독이 발생되고 독은 간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면 피를 오염시키죠 적혈구 파괴하고 백혈구 파괴하고 혈소판 파괴하면서 피가 끈적하게 엉겨붙게 되는 거죠 이게 모근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혈액순환이 모근만 잘 안 되느냐? 아니에요 탈모가 됐다는 걸 만약에 안다면 탈모는 반드시 모근의 혈액순환 장애인데 그 모근에 있는 모세혈관만 혈액순환 장애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뇌에도 혈액순환 장애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편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통,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럼 그 모세혈관이 뇌만 있느냐? 더 아주 정밀하고 중요한 기관은 눈입니다 눈은 전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모근에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면 눈에도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출산 후에 안경을 끼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혈액순환 장애였단 말이죠 이 문제는 그 혈액순환 장애는 눈만 오는 게 아니에요 폐혈관도 모세혈관으로, 폐과류에 있는 전부 다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졌는데 폐과류에 있는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 숨 쉬어도 산소가 잘 안 들어가고 탄산가스가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 오염돼요 그러면 피가 오염되면 오염되는 걸 풀기 위해서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근육통까지도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피가 잘 안 만들어져서 골수가 안 좋으면 피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이 이 상태까지 같이 결합되면 피의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온몸에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생기는데 쥐 나는 게 바로 혈액순환 장애였어요 이것이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애교 놓고 난 뒤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임신했을 때 처리가 잘못됐다 결국은 칼슘 부족에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독이 생겨서 이게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고 피는 더 잘 못 만들고 하는 문제가 겹치게 되는 거죠 여자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때 미리 미리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예를 들어서 더 차장 좋은 방법은 임신했을 때 잘하는 것보다는 임신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전부터 저벌 꾸준히 맛이 오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냐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이렇게 됐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모, 탈모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탈모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모가 없이 만약 된다면 이 사람은 굉장한 건강이 보존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